양요섭 양요섭 이번에는 비스트가 아닌 양요섭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처음 내는 솔로 앨범이라 그런지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일본에서 3주년 때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비스트 친구들과 힌트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많이 눈치채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네요. 저의 이번 타이틀곡은 카페인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카페인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특별하게도 우리 준영 군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해준 노래니까 많은 분들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나머지 다섯 명의 몫까지 제가 무대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